이걸로 해도 돼. 어머 이거 또 할 줄 알아봐. 아니 나는 저런 거 해본 적이 없어. 없어. 어머. 대각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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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회를 떠요? 저 무서울 텐데 좀. 어머 어머. 지금 장갑도 큰데. 세상에. 뭐야? 잠깐만. 망했어. 망했어. 살 너무 붙었어 뼈에. 아 씨. 다 붙었어. 근데 이거는. 이게 붙었구나. 이게 붙었어. 어머. 똑같아. 엄마한테 지금 그러는 거야? 웃어? 이상한 웃음 나와? 이상한 웃음 나와? 어머. 아니 이거. 아 진짜 이게. 칼이 있으니까. 되게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네. 이상한 웃음 나와? 근데 왜 웃어? 아 씨. 이게 말이 되냐고. 무슨 Connie들 później. violins. 룰루코스터 처럼 또. 얘 마음대로 McCain. 쟈뭇. 으아! 으아! 저 말이 쟤냐고. 아 찰 vive Day의 당선. 어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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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뜻대로 됐어야 되는데. 건희야.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 잘할 때 거의 그동안 잘했잖아. 오늘만 이렇게 조금 안 된 거야, 건희야. 너무 클고 그래서. 안 돼! 안 됐어? 안 됐어? 안 됐어! 엄마한테 왜 그래? 안 됐어? 안 됐어? 안 됐어? 안 됐어? 안 됐어? 안 됐어? 너 때문에 안 됐어? 너 때문에. 너 때문에. 어? 저는 진정해. 조금 쉬었다 해, 그러면. 싫어요. 지금 할 걸. 어. 아니, 이나이 회를 못 들 수도 있지. 그게 당연한 거죠. 싫어요. 지금 할 걸. 또 하는 거야. 어머. 다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는 거야. 회뜨는 것도. 내가 순서를 안 지켰어? 비닐도 다 안 떼었구만. 네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렇지 지금.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엄마는 불안하지. 또 불꽃 튈까 봐. 아빠랑 아들하고.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어? 그러네? 발 아파. 그러네. 발 아파. 엄마 왜 끄덕여 고대일을. 짜증나게. 어머? 아빠랑은 또 많이 다르네. 아빠랑 얘기할 때랑. 확실히. 비닐 제거하고. 아빠 나는 빠져 있을게. 번호가 엄마가 있으면 너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. 진흙은 다 제거하고. 어? 아. 진짜. 어머니 손 조심해야지. 사선을 쭉 따라서. 따라서. 이렇게? 어머니. 왜 그렇게. 잘해보자. 진짜. 살았네. 그래도 아빠 말은 좀 잘 되는 것 같아. 아빠는 좀. 그쵸? 1초 나왔어. 했어. 응. 가보자. 어머. 제법 그럴싸해요. 맛있어? 엄마가 뜬 거 이렇게 많이 안 먹어봤는데. 오늘 되게 잘. 먹어봐? 너 못 먹잖아. 내가 뜬 애 내가 먹으면 처음 맛있다고요. 또 기분 좋지. 음. 맛있다. 어머니야. 맛있어.